아유, 성공한 꽃중력 났네. 큰일 났마, 너 좀 조심해야 돼. 근데 진짜 충격이다. 아무도 못 알아봐. 그냥 막 지나쳐. 나 이거 심지어 이거 타고 있는 할아버지인데. 되게 지금 요란하지 않아? 사람들의 인식은 말이야. 너는 지금 그냥 이상한 할아버지야. 그게 바로 현재, 너. 진짜 아무도 몰라봐. 난 아무도 못 알아봐. 조심해야 돼, 조심해. 진짜 형 대박이야. 어떻게 하는지 알아? 가다가 이렇게 보다가 이러고 가. 진짜 그 휠 타고 가는데 너무 특이하잖아요. 백발 할아버지가 그 휠을 탄다는 것 자체가. 그래서 저를 쳐다봤던 거지, 제가 그 휠을 안 타고 그냥 걸어갔으면 진짜로 외면했을 것 같아요, 사람들이. 맘 상했다기 보다는 예, 맘 상했어요. 아 좋네. 형 한 번 말 걸어볼래? 어? 누가 더 잘생겼나 말 걸어볼래? 그래. 세 표다. 세 표다. 그래? 난 자신 있어. 자신 있다고? 그럼 지금 돼? 할머니 같아? 말 안 돼. 너 지금 진짜 못생겼어. 형이 더 없지? 진짜 못생겼다니까. 누가 더 잘생겼냐고? 외모 경쟁하는 것 같아. 36년째 외모 경쟁하라고. 학생! 학생, 학생! 도망가지 마, 괜찮아. 학생! 이 아저씨랑 나중에 누가 더 잘생겼어.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나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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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마워, 학생 안녕. 자, 한 표. 이게 봐, 어? 이게 나이를 먹어도 변하지 않는 이 결과. 이런 결과랑. 이게 나이를 먹어도 변하지 않는다고. 학생! 쇼핑 백학생! 쇼핑 백학생! 하나만 물을게요. 하나만. Sorry, I'm not Korean. Oh, you're, where are you from? You're not Korea? Where are you from? I'm from UK. Oh, UK. United Kingdom. Um. This, this face. And my face. Who's more handsome? One, two, three. I got my glasses. Thank you. Thank you. Thank you. Thank you. 야. 외국에서 먹힌 얼굴이야, 이거. 잘해. 어. 하나만 묻겠네. 둘 중에 누가 더 잘생겼는가. 하나, 둘, 셋. 야! 성공할 거네. 자, 도영이 이제 밥 싸는데. 형은 내 생각엔 이번 생에, 어? 이번 생에 형은 나 이길 수 없어. 나 이길 수 없어. 내가 이길 수 없어. nuoL bolag님'sffentlich